공병호 TV의 공병호 저는 7월 23일 날 공병호 TV를 통해서 홍콩 시위 결말을 잃게 될 것이다 라는 제목의 방송에서 중국 당국이 결코 자유 홍콩을 용인할 수 없을 것이고 일정한 명분을 축적한 다음에 반드시 진압을 할 것이다 그렇게 내다봤습니다 중국의 고민은 여전히 홍콩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도 큰 고민거릴 것입니다 첫 번째 질문입니다 중국의 현안 과제들입니다 더위가 최고조에 달할 점에는 중국 공상당 아주 고위 전직 현직 지도자들은 베이다이허로 북경에서 가까운 해안변에 있는 베이다이허라는 집단 장소의 집단 피서를 떠납니다 올해는 8월 3일부터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 외에 후진타오 전 국가주석이 다 참여하는 그런 베이다이허 회의가 열렸습니다 이 회의는 다른 회의와 달리 두 가지 뚜렷한 특징이 있습니다 하나는 피서 겸 회의고 다른 하나는 매년 이 회의가 끝나고 나면 전후해가지고 국내외 상당한 루머가 이렇게 돈다는 점입니다 아주 특별한 그런 종류의 비서 겸 회의입니다 올해도 인기를 끈 루머 가운데 하나는 시진핑 중국 총석이 겸 중국 국가주석의 권위와 위상 하락설이 루머로 돌았습니다 중국 문제에 아주 정통한 김상순 중국 차하을 고급 연구위원은 현재 중국이 갖고 있는 고민을 한 칼럼에서 이렇게 주장한 바가 있습니다 중국의 고민은 중국에 대한 일당 통치 체제의 강화이고 중국의 고민은 무역과 한율 정책을 포함하는 미국과 중국의 아시아 태평양 패권 전쟁이다 내부로는 양극화의 학대와 불량 분유 및 불량 백신 사태로 인한 민심 이완을 수습하는 것이고 외부로는 아직 상대가 되지 않은 미국과 너무 빨리 패권 전쟁에 도입하여 내우 외환의 위기를 자초한 것이다 이렇게 아주 최근에 중국이 당면하고 있는 그런 어려움 고민 고뇌를 압축해서 표현했습니다 정말 미국과 지나치게 서둘러 이런 시점에 패권을 괴롭게 된 것은 중국 지도청들이 앞으로 두고두고 가장 뼈아프게 생각할 점이다 이렇게 봅니다 질문 두 번째입니다 중국의 후회입니다 후회 아쉬움입니다 중국 지도부의 후회는 이미 지난해 7월 말부터 8월 초에 열렸던 베이다이허 회의에서 심각하게 논의된 적이 있습니다 파이낸셜 타임스의 2018년 8월 13일자 기사는 베이다이허 회의에서 논의됐던 내용을 과감없이 전달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트럼프를 넘어 과소평가했다 중공상당 지도부는 트럼프 미 대통령이 여름 휴가철만이라도 미중 무역 전쟁을 잠깐 멈추기를 기대했다 그러나 트럼프 미 대통령은 베이다이허 회의가 열린 날로 추정되는 지난 2일 날 8월 2일 날 중국산 수입금 2천억 달러어치 25포의 추가 간신을 물리는 방안을 검토한다고 밝혀 중공상당 지도부의 기대를 산산조각 내버렸다 주공상당 지도부는 이처럼 전례없는 미국의 압박에 중국 최고 과학자 62명을 베이다이허 회의에 초청해 중국이 핵심 기술면에서 기술적으로 자립할 수 있도록 애국심을 갖고 도와달라고 호소했다 기사의 말미에 파이낸셜 뉴스는 중국은 지금 최악의 상황에 대비하는 처지라고 지적했다 무역 전쟁에 대한 아쉬움과 다수간의 후회는 이미 2018년 8월 10일 날 사우스 차이나 모닝 포스트에도 보도된 바가 있습니다 중국 베이징에서 독립적으로 활동하고 있는 경제평론가인 쉬마우의 주장을 실었습니다 쉬마우는 중국은 갈수록 미국에 대한 보복수단이 줄어들고 있다 유럽연합은 이미 미국편으로 돌아섰고 중국 정부는 지금이라도 미국의 항복을 수는 하고 무역전쟁을 끝내야 된다 중국 내 학계, 싱크탱크, 금융계 등 많은 분야에서 무역전쟁과 관련해 중국의 정책 방향을 우려하는 의견이 많다 너무 일찍 중국, 미국이 대들었다는 것이 지난해 그런 베이다이허 회의에서 나온 합의 상황이었습니다 자 그럼 여러분 질문 세 번째입니다 오늘 이 방송에서 가장 중요한 내용입니다 주목할 만한 베이다이허 루머입니다 루머입니다 확인이 안 됐습니다 그런데 이번 베이다이허 회의에서 있었던 한 사건이 조용히 외부로 흘러나왔습니다 8월 12일자 대만 자유시보는 베이다이허 회의에 참석 중인 한 중공상단 원로가 내년에 우리가 베이다이허에서 만날 수 있을까라는 제목의 공개서안을 보냈다고 보도했습니다 이 정보를 자유시보측에 제공한 사람은 미국으로 도피해서 중국 지도부의 부패를 폭로하고 있는 중국 부동산 재벌 껴원 구이 씨입니다 사실 이 정보의 신뢰성이란 면에서는 100% 할지는 알 수 없습니다 그렇지만 제 이 원로가 제 18기 중국 전국인민대표회의 전인대의 역사를 바꾼 그런 중요한 인물로 간주되는 사람이다 이런 정보만 흘리고 그 다음에 구체적으로 누구였다 이런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그 원로가 제시하는 10가지 의문점은 현재 중국이 당면하고 있는 과제를 정확히 묘사하고 있습니다 우리로서는 이 10가지 문제를 관심있게 지켜볼 필요가 있습니다 첫 번째 홍콩 문제 해결 방안입니다 두 번째 중국 경제의 하강과 내년 회복 가능성입니다 세 번째는 미국과 중국의 갈등의 여파입니다 네 번째는 정부의 고압적인 통치입니다 다섯 번째는 신장, 티벳, 소수민족의 동시다발적 저항과 해결 방안입니다 여섯 번째는 중국 중앙국가안전위원회 제도 문제입니다 일곱 번째는 서방의 중국 해외 자산 동결 시 대처 방안입니다 그 다음에 여덟 번째는 인터넷과 소셜미디어 통제입니다 원로의 우려는 충분히 설득력이 있고 또 현재 중국 당국이 직면하고 있는 가장 큰 현안 과제를 잘 정리한 그러나 제 생각에는 철컨 통지를 자랑하는 중국 공상당에 가까운 장래에 중국 공상당의 존립 여부를 흔들 정도 그런 사건은 일어나기 쉽지가 않을 것이다 그렇게 봅니다 중국 당국자의 고민을 일목요연하게 정리한 정보란 면에서는 무척 가치가 있지만 원로가 걱정하는 것처럼 내년 또 회의에서 우리가 다시 볼 수 있겠냐 걱정 안 하셔도 될 겁니다 다시 볼 수 있을 겁니다 그만큼 공상당의 지배체제나 통제체제가 강력하다는 것입니다 공병호TV의 공병호였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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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